좋은 땅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셨네 처음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삼십 해나 육십 해나 백배의 글씨를 하는 자니라 강화된 길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셨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삼십 해나 육십 해나 백배의 글씨를 하는 자니라 백배의 글씨를 하는 자니라 삼십 해나 육십 해나 백배의 글씨를 하는 자니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나는 열매를 맺는 일이라 말씀하셨니 총장에 뿌려졌다는 것은 꼭 말씀을 듣고 바라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글씨를 하는 자리라 한가을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하나를 그대로 믿고 죽으면 나는 열매를 맺는 일이라 말씀하셨니 총장에 뿌려졌다는 것은 꼭 말씀을 듣고 바라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글씨를 하는 자리라 30배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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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0배의 글씨를 하는 자리라